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띔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내위사람 제사장들이 주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괴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괴 사이는 이천보쯤에 거리를 띄우고 그 괴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괴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괴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괴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재방까지 물이 가득 차울렀다.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벼만 여정 우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나눈다면 아마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카이사르가 강을 건넌 이후에 로마는 광화정이 아니라 사실상 재정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과 요단강 그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와의 입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로는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는 시점이 됩니다. 이제는 광야 시대가 끝나고 그 전부터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는 가난한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적인 전환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도 흡사합니다. 코로나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 가운데 전환 시점이 있죠. 중세 보면 이 전염병 특히 흑사병 전으로 세계가 바뀌고 스페인 독감 1918년 전으로 어떤 세계가 바뀌고 코로나 이후에도 뭔가 세계가 바뀌어 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70년간 거의 전쟁이 큰 전쟁이 없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이 체제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오랜 지속성과 함께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중국과 대만의 긴장 상황 그것이 다 한반도하고 연결되어 있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 대나라들의 어떤 관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환 시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국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바로왕, 고레스왕, 다리우스왕, 아닥사스타왕 이 모든 왕들을 세우고 또한 폐위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는 그 전환 시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추레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난한 땅을 위해서 여우수와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포로기 이후 그 시점에서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혜미아를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환 시점에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해에서 역사의 전환 시점에 신실하게 쓰이는 주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점을 우리에게 주셨고 역사를 전환시키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면 역사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추락했을 때 그리고 다시 역사가 전환이 되면서 그의 신실한 정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다시 추락이 되고 이것이 반복이에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줄어들었죠. 약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시킬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요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어요.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이렇게 건널만한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너비가 한 30미터에 깊이가 한 50센치 정도에서 깊어야 한 2미터 넘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강이 아니죠. 그런데 이 추수 때가 되면 북쪽에서의 눈이 녹고 또한 늦은 비로 인하여서 비가 내리면서 범람을 하게 돼요. 제반까지 물이 찹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냐면 이 너비가 한 1.6키로, 원마일 정도 커지고 그 다음 깊이는요, 깊은 곳은 한 30미터까지도 깊어진다는 그러니까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합니다.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잘 읽어보시면 3일을 거기에 머물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일, 무기력한 3일 나의 무기력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간이 이 3일이라는 기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꼭 건너야 되냐? 건너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릴 거냐? 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요정에 홍해가 있고 또한 요단강이 있으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속박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신 것이거든요. 그때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이죠. 그룸 알미암아 그들이 살고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그냥 그걸로 건진받고 죄산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건져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건진받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한 채 이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예수님의 구세주 대심, 우리를 죄를 사해주시는 구세주 대심을 말하는 거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고백한 이들만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면 비로소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에게 예배하신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출애급 1세대가 여러분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해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숙이 14장 22절 말씀이죠.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 열 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애굽에서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단강에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불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은 약 20% 그래서 한 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천만 명이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건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일까요? 지난 금요일에 어떤 분이 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아서 들어도 참 너무 힘드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이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실까? 근데 이분이 저희 교인이 아니었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풍랑 만났을 때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분이 어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제가 복음을 다시 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대심과 주대심을 말씀을 드리고 복음을 말씀드린 다음에 영적기도를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뭐냐면 홍해를 건너야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홍해조차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홍해는 건넜지만 요단강은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전전서에 보면요. 사도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영적 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 안에 어린아이와 같아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분열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고려전전서 10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급을 했지만 광야에서 결국에는 죽고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록이 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출애급 1세대 홍해를 건넌 사람 중에 요단강 건넌 사람 몇 명이죠? 두 명입니다. 두 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고 순정하지 못해서 단 갈렙과 요수와만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고난의 광야 훈련의 광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정으로 말미암아 돌게 되어지는 그런 광야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마련하셨어요. 고림도 녀석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중도의 광야에 머물러 거기에서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결이에요. 성결.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하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이 히브리어 카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해놓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자신을 구별해두라는 거예요. 세석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청결이 아니라 겉으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순결을 포함합니다. 순결은 뭐예요? 우리 안에 정결함.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야망과 잘못된 동기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영광 드리는 그 일. 그것이 이 성결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되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결이거든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호수아는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요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더십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요호수아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증명한 것이 없어요, 요호수아는. 정말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순정하며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죠. 요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를 증명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해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7절 말씀인데 참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요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이것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싶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호수아 그 다음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이 7절에 있는 말씀, 자기에게 하신 이 참 놀라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적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전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만 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결입니다. 그 안에 조금이라도 숨겨져 있는 불순물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불순물을 쫙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드러낸 겁니다. 자, 이 요호수아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모세를 통해 배운 거예요. 모세가 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 아닙니다. 분노가 그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되긴 했지만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분노하면서 막대기로 반석을 쳤어요. 원래 하나님은 말만 하라고 했는데 막대기로 치니까 치는 순간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모세가 쳐서 나온 건가 헷갈리는 거죠. 구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치는 바람에 혼동이 왔어요. 하나님 그때 하신 얘기가 너가 나의 일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였거든요. 여호수가 그것을 봤어요. 아 성결이구나. 오로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신 것이고 통로가 되더라도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싱글 포커스라고 하는 거룩 성결을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려면 먼저는 뭐라고요? 성결이에요. 성결. 성교 중요하죠. 먼저는 성교가 아니라 성결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경청하라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가 언약계입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언약계가 먼저 앞서가요.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동시에 말씀이 우리 앞에 서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경청해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들으셨습니까? 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 면접이 있었는데요.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본문이 뭐였냐. 그걸 물어봤는데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마 잊어버렸거나 묵상을 안 하셨거나 못 들으셨거나 뭐 셋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럴 수 있어요. 듣는 게 당연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청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요수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3일간 시간 아무런 일이 없다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리 하나씩 진행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청해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들은 사람은요. 믿음이 생기고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라합처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걸잖아요. 그러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게 돼요. 3절 11절에 매는 것을 보고든 따라가라. 이것도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봐라. 온 땅의 주의 원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약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보라는 것. 그러면 건너갈 수 있는 타이밍과 그 길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강이지만 앞서 가시는 그 언약계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성경주회 때 북한 성교에 대한 말씀을 나눴더니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북한 성교 동욕자를 만났는데 다시 한 번 확증으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 날 어떤 제 동욕자 한 분이 식사를 하다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북한 성교에 대한 마음을 품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이 다시 한 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일기에다가 그 얘기를 또한 쓰셨고 어떤 분은 저에게 카톡을 또한 보내시면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꿈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북한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 방면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반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말에 주신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지난 한 달 내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성교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약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부도 위기에 있었던 교회가 살아난 이유가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교입니다. 가장 성교로 우선이다. 건축 헌금 성교가 우선이다. 그래서 힘든 때에도 빚이 그렇게 많을 때에도 우리가 성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이제는 교회들을 살리고 또한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 마태범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왜 더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내게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찾고 구하고 순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각양각색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북한 성교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북한이 갑자기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해방이 갑자기 온 거 아시죠? 사람들은요 일제가 망할 줄 몰랐어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고. 갑자기 해방이 찾아온 거예요. 북한도 갑자기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게 언약계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너는 그것을 듣고 있냐? 보고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경청했다면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순종이에요. 믿는 자가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믿게 돼요. 놀라운 비결인데요.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단강이 갈라지면 건너라가 아니라 갈라지지 않았지만 먼저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이해되지는 않지만 순종해서 발바닥을 강에 딱 닿는 순간 딱 닿자마자 요단강이 그치게 되고 물이 그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해야만 움직이려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해되어야만 순종하고 싶은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라면요. 자아의 죽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고 우리 통해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유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과 동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선교 그러나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맡겼던 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글을 쓰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이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우수와 3장 16절 보면 물이 멈추고 사람들이 다 건너게 돼요. 200만 명이 건넜으니까 대략 반나절 이상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제사장들은 순중하여서 언약계를 메고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순중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의 변환의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중하여 발걸음 내딛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주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직장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몇 달 전에 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우리 교우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이에요. 주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주말에도 많이 오죠. 토요일날도 많이 오시고 주일날도 많이 오시는데 주일날 운영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왜요? 말씀해 내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은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딱 닫은 거예요. 이해는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요식업에 레스토랑을 주일날 안 하면 언제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대로 순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날 손님이 없는데요. 못 받는데 어떻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과가 어떠하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 매출을 더 늘려주셨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시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순중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순중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지난 삶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눈으로도 귀로도 들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나라를 나 왜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내가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으면 순중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 그래서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가고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가고 이 반복이 아니었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시죠? 방주를, 큰 방주를 지으래요. 무슨 방주를 왜 지어요, 진짜? 아니, 멀쩡히 다 살고 홍수 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참 전에 노아가 예, 말씀에 순중하겠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다 죽죠. 그런데 그의 순중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살게 돼요. 이 방주를 영어로 arc라고 하는데 이 언약계가 또한 arc라고 합니다. 물론 원어는 좀 다른 단어를 쓰긴 하지만 물 앞에 그 말씀이라고 상징된 그 언약계를 순중으로 메고 나아갔더니 그 요단광이 끊기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된 거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순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중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는 건너보지 않은 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길이시잖아요. 주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이 진리시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전환점에 있어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환점에 쓰실 사람들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고요. 게시해 주셨어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고 그저 순중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단광을 건너가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유업을 마련하신 유업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바라기를요. 단지 홍해만 건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자신이 먼저 성결하여서 말씀이 정말 믿고 순중해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예배하시고 마련하신 그 인생의 목적과 그 뜻에 따라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을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히 말씀에 경청하여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중함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 하나님과 함께 비범한 여정을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그 땅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